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10일 주차 내용을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업의 특징을 이미 파악하셨겠지만 최신 정보를 제가 가능한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달 전 또는 두 달 전의 AI 기술은 이미 구식이 되어버려가지고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고 자꾸 활용하는 그런 마인드셋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자꾸 새로운 내용으로 계속 업데이트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뉴스를 보면서 좀 와닿는 것들 그리고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주로 이렇게 발췌해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또 필요한 경우는 실습을 통해서 설명을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내용은 지금 LLM이 주제죠. 주제인데 지금 매일 전 세계 과학 논문 1만 건을 읽어내는 라지 랭기지 모델을 개발하겠다. 이렇게 또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과학 논문이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다 학습을 시켜가지고 유의미한 정보를 찾는데 시간을 줄이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A 연구자의 발견과 B 연구자의 발견, C 연구자의 발견, D 연구자의 발견이 있었다고 치면 이게 지금 서로 모르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라지 랭기지 모델로 통합을 시켜주는 거죠. 이렇게 학습을 시켜가지고 어떤 연관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연구의 범위라든가 연구의 시행착오를 최소화시켜 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연구 방법론 자체가 이제는 계속 바뀌고 변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생성형 AI가 나음으로 인해가지고 좀 이따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거지만 아무튼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이고요. 다음 주에 더 설명드릴 내용 중에 하나가 또 MS가 새로운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은 제가 수업을 준비하다가 뉴스를 봐가지고 오늘 수업 내용에는 없지만 아무튼 너무 빨리 변하고 있고 이전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어떤 그런 서비스들이 이제 막 나오고 그것이 일상화될 겁니다. 연구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연구 분야에서도 기존에 해오던 연구 방법론 자체가 이제는 변할 것이다. 그래서 얼른 그 방법론을 먼저 찾아내는 사람이 또 앞서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주제는 제가 언어의 장벽이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심리스 메타의 통역 기술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예를 좀 들어드렸는데 내년에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갤럭시에서 그냥 한국말로 상대방이 미국 사람이다 하면 저는 한국말로 하면 한국말이 바로 영어로 전달이 되고요. 미국 사람은 영어로 쓰더라도 그것이 제 귀에는 한국말로 전달이 되는 동시통역 기능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 생성형 AI 구글링 한국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뭔가 하면 구글 검색엔진 검색엔진이잖아요. 검색엔진 이 검색엔진 안에 검색엔진 안에 라지 랭기지 모델을 그대로 그냥 넣어버리는 겁니다. 검색엔진 검색엔진 플러스 라지 랭기지 모델을 채치 PT 같은 기능을 그대로 넣어버리는 겁니다. 거기에서 검색하고 거기서 대화용으로 계속 검색해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구글이죠. 구글 구글인데 우리나라 네이버도 지금 유사한 서비스를 이미 출시했습니다. 네이버 Q라는 서비스인데요.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서 필요로 하는 링크로 접근한 다음에 정보를 우리가 검색을 했는데 검색엔진 자체에서 생성형 AI가 결합된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거 좀 이따가 제가 시연을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다 가입을 해서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실습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간단간단하게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SG라고 하는데 구글의 생성형 AI 구글링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구요. 챗 GPT의 부가 기능이 통합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며칠 사이에 통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미 서비스가 배포가 되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시연을 그 사례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 또 이것도 마찬가지죠.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GPTS GPTS 이제 뭐지 코딩을 하지 않고도 챗봇을 만드는 그런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알아보겠다고 했는데 지금 서비스가 업데이트 됨으로 인해가지고 이것을 제가 좀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해보니까 막강합니다. 막강하고 정말로 코딩 하나도 없이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챗봇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 내용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반복해서 설명드리고 실습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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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